유로 스텝을 한번 좀 배워볼까요? 오케이! 오케이! 그렇죠! 나이스! 커요! 컵 큽니다! 그렇죠! 나이스! 이렇게 뺐거든요. 그렇죠! 유로 스텝은 이제 배웠고 저희가 골을 좀 잘 넣을 수 있는 정말 그 골 결정력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. 모션! 두 발이 동시에 올라가시면 돼요. 이렇게 아시겠죠? 정말 쉬운데요, 마리가! 너무 화려하거나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골 밑에 잡았을 때 디펜스가 있어도 피벗을 이용해서 발을 빼서 메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. 프리드로 라인이 하이 포스트고 중간이 미들 포스트고 밑에가 로우 포스트인데 여기에 사람이 없을 때 휑 할 때가 있어요. 그때 한번 툭 찔러서 들어가시면 공이 올 거거든요. 그래서 컷인을 했을 때 제가 패스를 드리면 제일 좀 가까운 데서 골밑슛 쏘고 디펜스가 뜨면 페이크를 한 다음에 발을 빼서 넣고 이 정도를 제가 알려드릴게요. 아 네! 제일 좀 중요한 골을 좀 넣기 위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. 어디서 오시는 게 좋냐면 여기 한 대각선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프리킥 차는 약간 휘어서 이렇게 가는 느낌이 있잖아요? 이렇게 쑥 컷인을 해서 제가 패스를 드리면 요쯤 와서 왼발 오른발 잡아서 슈팅! 근데 골밑슛으로 쏘시는 거예요. 제가 여기서 계속 패스를 드릴게요. 뛰어오시면 그러면 공을 잡으실 때 너무 스텝을 맞추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왼발 오른발로 쏘려고 하는데 패스가 오면 오른발에 잡혔어요. 오른발 오른발! 왼발에 잡혔어요. 그냥 오른발 디디면서 쏘시면 돼요. 아하! 바로 출발! 컷인! 그렇죠. 잡으실 때 점프를 기본적으로 습관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뜨거든요. 뜨지 마시고 계속 자세를 낮춘다고 생각해서 잡았을 때 바로 올라가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지금도 날아가면 안 돼요. 조금 더 골대 쪽으로 출발! 오케이. 그렇죠. 점프 좀 더 많이 뜨시고 저를 블락해 보세요. 할 때 이렇게 쏘는 거랑 이렇게 쏘는 거랑 다르죠? 그렇죠. 올리셔서 쏘셔야 돼요. 그래서 출발! 그렇죠. 나이스. 오케이. 이번에는 왔는데 디펜스가 블락을 뜬 거예요. 슛모션. 반대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슛모션 한 다음에 오른발 디디고 올라가셔도 돼요.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셔도 되고 두 발이 동시에 모션 두 발이 동시에 올라가셔도 돼요. 아시겠죠? 정말 쉬운데 마리가 그렇죠. 오케이. 오케이. 이렇게 출발. 그렇죠. 정확히 오케이. 나이스. 지금 엄청 괜찮은 스텝인 게 옛날에는 트래블링이었는데 이제는 개더스텝을 해서 트래블링이 안 불리거든요. 반칙이 아니라서 해가지고 축발이 이발이니까 움직이지 말고 디디고 점프를 뜨는 거죠. 이렇게 호이전. 그렇죠. 오케이. 나이스. 하나만 더 할게요. 슛모션. 수비 한 번만 해주세요. 슛모션인데 제가 떴잖아요. 방금은. 안 떴어. 근데 여기서 이제 뜨는 거예요. 여기서 이제 후웅. 뜨면 이 발이 다시 와서 하면 이게 안 되니까 퉁 해서 이 발이 돌면서 슈팅. 네. 그렇죠. 그렇죠. 안 떴어요. 지금 속았어. 아 근데 어떻게 됐냐면 두 번째 시선이 저기를 봤어요. 그럼 안 속죠. 디펜스가. 아 그래요? 여길 봐야죠. 발 뺄 때 아 철저하게 속여야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렇죠. 서김스의 연속이구만. 안 속았어. 오케이. 그렇죠. 아 나이스. 역시 서김스.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. 와 나이스. 아 이렇게 몇 번을 하는구나.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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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해도 되거든요. 아 그래요? 왔는데 시간은 충분해가지고 하나 안 속았어요. 안 속았어요. 여기서 이제 속거든. 조사스 들어가면서. 이렇게까지 해도 쓰리사칸에 잘 안 걸려가지고 아 한 번 해볼게요. 한 번만. 한 번 해볼게요. 한 번. 오케이. 도전. 그래. 안 속았어요. 안 속았어. 안 속았어. 여기서 속았어. 그렇죠. 가. 가. 느낌 아시겠죠? 네. 라. 회이크. 회이크. 근데 마지막이니까 이제 더 길게 들어가시면 돼요. 한 번만 더. 네. 고. 출발. 고. 떴어요. 한 번만 더. 한 번만 더. 한 번만 더. 네. 오케이. 걸렸어요. 와우. 나이스. 네. 그렇죠. 아. 네. 오늘 배워보셨는데 어떠세요? 아 진짜 너무 좋았고 사실은 아직 뭐 완벽하게 그런 거는 아닌데 연습이 좀 더 필요하겠죠. 아. 네. 그러다 보면 이제 진짜 시합 때 한 번씩 좀 써먹어 보면 네. 그게 완전히 이제 내게 될 거 같아. 몸에 밀릴 거 같아. 요거를 빨리 딱 해서 네. 스택킹 멤버로 한 번 더. 아 진짜 충분히 가능하실 거 같은데 한 번을 못 들어가셔가지고. 김경인이 계속 저기 누구야. 화재 형하고 계속 밥 먹고. 아. 아 이걸 화변해가지고 이 새끼. 이거는 손금이 없어. 걔는 손에 손금이. 아 진짜. 아니 이제는 실력으로 보여주실 때인 거 같아요. 그러니까. 아 열심히. 네. 알겠습니다. 고생하십니다. 선생님이 또 박수타인데. 고생하십니다. 고생하십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네.